분양을 하려면 주변 인근 시세 대비 지금 현재는 120%거든요. 120%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 얘네 지금 분양가 들고 나오면 최소 5억 5천에서 6억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인근 시세 대비 120%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는 없어요. 아파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돼야 돼. 주변 인근 시세가 한 6억은 넘어줘야지 얘네들이 6억 이하로 분양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쿠석TV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추석 명절이 좀 껴있잖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껴있습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들과 한가위 보내시는 분들 뭐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라며 또 하나의 주상복합아파트죠. 대방 디에트르. 오늘 4차 건축 심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요게 이제 재검토 의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전 청약 당첨자 분들이 진짜 긴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또 마지막 인허가 절차가 재검토 의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전국제도시 RC4 이제 주상복합아파트 대방 디에트르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왜 이렇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분양가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RC4 주상복합 대방 디에트르 이제 재검토 의결이 진행이 됐어요. 2022년 2월 28일 날 토지를 낙차를 받았습니다. 당시 때 부동산 시장이나 분양 시장이 광풍을 물던 시절이었어요. 저 2022년 2월 달 하면 지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언제 나왔냐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2022년 7월 7월 8일 날 모집 공고가 나와서 지금 사전청약자분들이 청약을 넣으셔서 된 겁니다. 이 사전청약 자체가 지금 원래 토지를 낙차를 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조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방 디에트를뿐만 아니라 그때 한신도유 3차 그리고 우리가 아는 A16블럭인 제1풍경채 2차 같은 경우도 이 사전청약 조건이 더 있던 단지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토지를 2월 달에 낙차를 받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부랴부랴 본청약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이 예정일이 언제였냐면 2023년 10월 달이었어요. 이때 본청약을 하겠다고 사전청약을 2022년 7월 달에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은 2024년 9월이라는 거죠. 자 보면 1차적으로 이 본청약 시기가 연기된 거는 2024년 7월로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이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사전청약자분들이 아마 많이 들고 계셨을 겁니다. 포기 안 하고 이제 2차적으로 이때 한 번 또 연기가 됐죠. 본청약이 이제 2025년 2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 재검토 의결이라는 거를 딱 받고 나서 느낌이 딱 오는 게 내년 2월도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방디에트르가 이제 중산동 RC4 블럭이죠. 1021세대 중에 사전청약 공급을 868세대를 한 거예요. 자료들 보니까요. 대방디에트르에 지금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전청약자분들이 300여 명이 됩니다. 300여 명이 되고 생각보다는 많죠. 무조건 기다리겠다. 요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추정 청약 시기는 2023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요게 지금 본청약 예정 2025년 2월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정 입주 시기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2027년 2월달에 입주를 목표로 사전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그 당시 때 너무 과열된 지금 토지납차를 받았을 때는 2022년 2월이었잖아요.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요 때까지는 청약시장이 굉장히 1순위 마감이었어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당시 때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때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주변 시세가 얼마였냐 보통 5, 6억 정도를 했었어요. 추정분양가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였냐 밑에 보시면 사전 추정분양가가 84타입들이 A타입은 4억 9천 5백 B타입 같은 경우 4억 5천이었어요. 지금 들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때 부랴부랴 내놓은 게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어요. 사전청약 868세대가 1순위에 다 마감이 됐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112제곱미터 45평 애들은 A타입하고 B타입하고 분양가가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분양가는 당연히 안 돼요. 이 분양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시점 잡은 거 봐봐요. 본청약을 2023년 10월로 잡았는데 이 분양가가 그 당시 때는 파격적이었죠. 주변에 5, 6억 정도 분양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 분양가를 내놓은 거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추정분양가를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도 한 5억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큰 평수들 45평 같은 경우는 7억이 다 넘어갈 수도 있고 B타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7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추정분양가 당시 때도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컸다. 같은 평형인데도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이 RC4 추상복합 용지가 지금 2024년 9월인데 여태까지도 아직 인허가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이번에 2024년 7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 보면 건축주는 DB종합건설 이게 대방건설이에요. 대방건설이고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1021세대 그리고 업무시설 OP동 OP하고 상가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건축물 동수는요. 아파트 주거 같은 경우는 주거동 같은 경우는 6동이에요. 원래 처음에 7동이었습니다. 7동이었는데 주상복합답게 40층 이상의 진짜 초고층으로 올려서 정말 멋있게 지어달라는 사전천약자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한번 딱 설계가 바뀌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7개였던 동이 주거동이 6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동들이 48층, 49층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대폭 근데 이제 왜 8개 동이냐 OP동이 하나 있었어요. OP동이 원래는 하나가 있었는데 OP동을 중간 정도로 내린 다음에 이걸 2개로 만들어버린 거죠. 앞쪽 자료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주거동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얘를 뒤에를 하나 더 나눠버리게 된 셈이고요. 다시 보면은 원래 조건부 의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왜 빠꾸를 먹었냐 그거를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걸 뜯어봐도 조건부 의결도 가능하다고 왜냐면 이게 심의를 하게 되면은요 담당자를 이제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야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정 보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조건부 의결로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통 이 재검토가 들어가려면 제가 여기 빨갛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조건부 의결을 어떨 때 주냐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토록 하는 의결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원한 의결 같은 경우는 거진 안 나오죠. 이거는 거진 퍼펙트하게 딱 갖고 와야 원한 의결을 주는데 대부분은 이제 조건부 의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살펴볼 내용들은 이 조건부 의결하고 맞아요. 이 재검토 의겨라고 맞는 게 아닙니다. 재검토 의견은 어떤 거냐면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설계 자체에 변경이 있어야 돼요. 설계 자체에 변경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월등히 진짜 이건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설계를 짜야 될 때 그때 재검토 의결을 주는 거예요. 대방 디에트르만 유독 주상복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빠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아파트들 영종 하늘도시에 지어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다 조건부 의결로 통과가 됐어요. 원킬로 대부분이. 근데 얘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동부 센티리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게 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가 난 게 아니에요. 걔네도 어느 정도 좀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대방 디에트류만 이렇게 많은 잣대를 좀 대고 있는 건 아닐까. 자 볼게요. 주요 심의 내용은요. 남측 출입구 앞 도로 후퇴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공제하여 보완 계획할 것. 이거는 정문 쪽 앞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이제 도로 부분에 입구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차선을 대지 면적 앞쪽으로 좀 꺾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VIPV 같은 경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그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 우리가 뭐 아파트도 옥상에 이렇게 설치된 데들도 있고 이 태양광 패널을 입면에다가 붙여가지고 활용을 해라. 요거입니다. VIPV 설치 위치 및 성능 등을 명확히 계획을 해라. 자 외벽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는데 자재 확인 후에 뭐 적합한 자재를 적용을 해라. 그리고 태양광 설치 시 이제 커튼 원룩으로 마감한 주동. 주동이 어디에요? 1동하고 아마 4동일 겁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도록 색채 및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람. 너무 까다롭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물론 이게 뭐 기존의 아파트들에서 뭐 다른 지방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뭐 건축 하시는 분들한테 흔할 수 있는데 이걸 태양광 패널을 건물 입면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여기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자 근데 그 와중에도 색채와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경자청은 진짜 이거 서로 짜고 하나? 이렇게까지 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을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색채까지 맞춰가지고 커튼 원룩처럼 보이게끔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빠꾸를 먹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송도 같은 경우는요. 민간택지에요. 민간택지고 영종도는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인데 이걸 가지고 민간택지처럼 지어라. 송도처럼 송도의 경관을 변본 삼아서 경관을 디자인하고 건축 설계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땅값 자체가 달라요. 땅값이. 근데 어떻게 땅값이 됐는데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에 진짜 분양가 비싼 아파트처럼 지으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에서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방건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떻게 좀 밑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태양강 패널은 너무 말이 안 돼. 이걸로 재검토 의결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빛반사를 고려한 자재를 선정해라. 자 보면 만약에 태양강 패널이 인면에 부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커튼 원룩으로 이제 계획을 권장을 한다. 이거를 물론 오피동 같은 경우는 두 개동이 다 완전히 그냥 커튼 원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주거동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좀 있어요. 자 그 부분도 지금 다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102동 104동 상부층 도장 부분은 101동 이게 주동이라 그랬죠. 101동이 주동과 같이 커튼 원룩으로 마감을 필요로 한다. 이게 참 같은 내용이죠. 지금 다. 그렇죠? 얘가 되면 태양강 패널이 이제 되면은 그것도 좀 신중해서 신중하게 색이랑 재료 자재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만약에 얘를 부착하는데 비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하게 못할 경우에는 커튼 원룩으로 해라. 결론은 그거잖아요. 커튼 원룩으로 해라. 고급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짜보면 남측 도로병과 평행 배치된 주거동에 도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라. 이 부분은 뭐냐면 현대스테이트하고 오션하임하고 그리고 대방 디에트라고 예전에 동보센트리빌이 포기했던 RC3 왕복 8차선 도로 오션하임 같은 경우는 지대가 있어요. 지대가 있어가지고 완충 녹취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도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충 녹취를 통해가지고 조금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했다. 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실 채광 및 안전 관련하여 교실 유의실 등 주요실들을 남양으로 재배치하여 평면 및 배치 계획 수정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다고 하고 비주거 부분 업무동 같은 경우나 상가동 주차시설을 해당 용도에 근접한 위치로 조정을 해라. 홈 네트워크 설비 세대간 해킹 반지 필요가 적용을 해달라. 요건데 이게 우리가 월패드라고 하잖아요. 월패드 같은 거를 우리가 해킹 위험 뉴스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해킹 방지할 수 있게끔 요 시스템을 적용을 해라.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 분야 한번 볼게요. 옥탑 층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시 각동 옥탑 등 층이 평면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표시하여 주시고 화재 대비를 위하여 옥탑 층에 피난 계단 내에 비상계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를 해라.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자 이거 봐요. 결국에는 커튼 올리기야 여기서는 그쵸? 위에서는 소방 분야는 뭐야? 얘네들 태양광 태양광 이제 인버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화기 배치해 이런 걸로 재검토를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 보완 뭔가를 재설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난 계단에 소화전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소화 시스템을 좀 보완해라.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 세대는 상층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창원 내부로부터 60cm 이내로 헤드를 배치 바람 요 내용인데 지금 여기까지 주요 심의 결과 내용이에요. 이게 재검토 할 상황이에요. 재검토는 뭔가 설계 자체가 변경돼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수정 보완 사항들이에요. 물론 이랬을 수도 있죠. 대방에서 사전에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양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도 지금 분양 물량들이 좀 많고 내년에도 지금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 대비 내가 분양가를 6억 이하로 만약에 때린다 쳐봐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사전 청약은 어쩔 수 없죠. 사전 청약자분들도 포기할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얘는 지금 6억 가까이를 사겠어요? 안 사지? 주변 시세가 5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5억도 안 하는 아파트 태반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방에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수정 보완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재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걸로 지금 재검토를 줬다? 그거는 약간 야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계속 재검토만 하다가 본청약이 지금 아까 첫 페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2년도 정말 빨리 가요.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내년 2월에도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저 부분이 재검토되면 또 이게 한두 달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10월이나 11월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사업계 승인 곳이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 또 꾸며야죠. 그 다음에 또 분양팀들 불러서 팀 짜야죠. 그리고 분양가 이런 것들 남아있는 인허가 절차들 어차피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돼가지고 진행하는데 대부분 진짜 한 4, 5개월은 걸려요. 사업계 승인 곳이 떨어뜨리고 그러고도 빨라야 4개월 보통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내년 2025년 2월에도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요번에 떨어뜨려놓으면 2월달에 바짝 진짜 대방이 사업의지가 불타올라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내년 2월에 요번에 통과했으면 그리고 바로 사업계획 승인 곳이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부지 확보하고 모델하우스 준비하고 팀 꾸리고 기본 세세한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2월달에서 7월 6, 7월 정도로 밀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도 일단은 후순이라는 거예요. 대방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전청약자분들은 그동안 진짜 막연한 기다림에 지칠 대로 지쳤죠. 2년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년 2월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재검토 의결이 나버리면 사실상 2월달에는 쉽지 않겠다. 이게 3, 4월 만에 3, 4개월 만에 준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딴 방송 때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게 대방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려면 주변 인근 시세 대비 지금 현재는 120%거든요. 120%가 넘어요. 제가 봤을 때 얘네 지금 분양가 들고 나오면 최소 5억 5천에서 6억 3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인근 시세 대비 120%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돼야 돼. 주변 인근 시세가 한 6억은 넘어줘야지 얘네들이 6억 이하로 분양가를 측정을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방디에트르 같은 경우나 그 전에 앞전에 취소됐던 5개 단지들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지금 만약에 토지를 낙찰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에 인근 시세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그죠? 지난 상승장 이후에 하락장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타산이 안 맞은 거죠. 원래 예전에 토지를 낙찰 받았던 2022년 2월달에는 그 타산이 맞았었던 거죠. 왜? 인근 시세 대비 그때 힐스테이트가 5억 5천 6억까지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4억이면 사지만 그때는 6억까지 갔어요. 최고가가. 인근 시세가 올라가기 전에는 얘네 분양 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투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만 놓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상가랑 오피동하고 얘네들이 가장 걸림돌일 거예요.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주택금리만 생각하는데 상업용 시장 토지 OP 그 다음에 저 뭐야 상가 이런 것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최하단이 거진 5% 후반대입니다. 거진 웬만하신 분들은 6%대 금리 받으세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상가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물어보세요. 주변에 상가 갖고 있는 분들 금리 어느 정도 나오냐고 7%대 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해요. 혹시라도 무주택자분들 중에 다른 기회비용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비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영종도에서 나는 최고의 아파트를 그냥 사고 싶다. 그러면 기다려도 됩니다. 만약에 얘네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영종도에 제가 대방 제가 대방 디에트룸에도 여러 영상을 많이 해줬지만 대방 디에트룸 안 한 입지와 그리고 또 이런 외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분양받아 갖고 입주까지 하신 분들은 진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정신 아무튼 그렇게 잘 각자 도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